오늘 fbs 기획뉴스에서는 2015년도 상반기 수협의 주요 뉴스를 사업 부문별로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도경제사업 부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박성환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박성환 기자, 상반기 지도경제사업 부분의 주요 이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주요 이슈는 김인건 수협회장의 취임입니다. 지난 3월 25일 김인건 회장은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제24대 수협회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16일 열린 회장선거에서 92표 중 61표를 얻어 다른 2명의 후보를 압도했는데요. 그만큼 김 회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김 회장은 3대째 가업을 잇는 어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어촌과 수산업에 대한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안팎의 중론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강한 수협을 만들어 수산업을 되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수협 비전의 선포입니다. 수협은 지난 6월 8일 새로운 수협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어촌 활력 증진과 수협 체질 개선, 수산업 가치 재고라는 3대 전략과 그에 따른 세부 과제를 수립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롭게 설정된 비전은 수협을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협은 수산물 유통과 해외 판로 개척에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수협은 우리 수산물 수출 요자인 김의 통합 브랜드를 출시했는데요. 바로 수협 김이라는 통합 브랜드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거대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수출 브랜드인 해다진을 출시해 중국 현지화 전략으로 우리 수산물 수출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해피고 등 중국 홈쇼핑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럼 상반기 김 수출의 실적은 어떤가요? 네, 수협은 미국과 캐나다, 중국, 호주 등을 상대로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작년 한 해 수출량의 30배 이상을 거뒀습니다. 우리나라 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와 함께 수협은 지난 10일 경남도와 AT센터, 선주협회 등과 업무 체결을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개국을 앞둔 공용 홈쇼핑 참여와 수산물 사이버 직매장인 더 바다를 오픈해 SH스토어와 모바일 쇼핑 등 다양한 채널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국내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네, 이어서 신용사업 부문 이슈도 준비하셨죠? 네, 신용사업 부문 이슈로는 해양수산금융특화전략 추진을 선정했는데요. 신용사업은 올해 슬로건으로 도약하자 미래로, 경영 목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해양수산금융특화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동안 한국해운조합, 여수광양항망공사 등 해양수산유관단체와 금융거래 업무 취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해양수산대표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 이원태 신용대표 이사가 우수 해운업체와 수산양식업체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해양수산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파트너 확장을 위해 지난 3월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관계형 금융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원조합의 주요 소식도 전해주시죠. 2015년 상반기 회원조합의 이슈로서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수협과 농협, 산림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한 대규모 단위의 선거인 이만큼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수협은 82개의 조합장 선거에 총 203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약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선거 결과 조합장 교체율은 47%로 83명 중 39명이 새로운 얼굴로 교체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촌수협 강규봉 조합장은 7선으로 최다선 조합장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새로운 변화를 원했던 조합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FPC의 준공입니다. 우리나라 첫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제주에 위치한 한림수협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한림수협 FPC는 국내 제1회 수산물 가공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림수협에 이어 속초시 수협도 올 4월에 FPC를 준공했습니다. FPC는 수협의 새로운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첨단 설비를 사용한 냉동냉장시설과 어업용 얼음공급시설, 산지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이 모든 것을 수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소화된 유통단계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은 싱싱하고 저렴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수산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완도금일수협과 경주시수협도 올 하반기와 내년에 FPC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같은 수산물 유통 혁신으로 우리나라 수삼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